한 명만 더 잡자 파이팅! 좋았어! 파이팅! 좋았어! 파이팅!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잡았지? 잡았지?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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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멋있었다! 자, 1번부터 합니다! 1번! 지금 투수가 퐁당퐁당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 느리고 빠르고 느리고 이분은 좀 재고 스타일이거든? 이분은 치면은 치기 딱 좋아 에이! 갈 빨라 넘어내면 안 됩니다! 미란 흠이 파이팅! 뛰어! 뛰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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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미란 시대!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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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이스!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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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리!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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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간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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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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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풀카운트! 투, 쓰리!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딱 올라주면 뭔 생각이 많은지 비 옆으로 들어와야 되고 오른쪽 턴을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위쪽대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most of them 그냥 공복은 무조건 과감하게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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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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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냐 이리왕 이리왕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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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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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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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었지 미션 다 어렵다 다행이다 좋아 좋아 다 잡 마녀들 파이팅! 하니 봐! 하니 봐! 하니 봐! 나이스! 언니 나이스! 저 얼굴은 안 돼요! 저 얼굴은 안 돼요! 빨리 달려! 나이스! 나이스! 언니 잘했다! 그래도 친다! 하니 됐으면 진다! 중간에 맞았으면! 무조건 얘를 먼저 세울 거예요? 응, 다음. 조미를 투수를 넣고 시효카가 무익수로 가고 수지가 이루로 가고 나이스! 봄이! 봄이야! 봄이! 나 뭐예요? 타자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철수! 네! 봄이 하실 수, 파이팅! 파이팅! 너무 세게 던지려고 하시고 말고 네! 그냥 저 같은 것 같아요. 하던 대로만. 네! 윤범이가 던져. 가벼운 게 이거예요?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윤범이,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ashed! 2자 없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윤범이. 괜찮아, 보미야. 파이팅! 윤보미 화이팅! 윤보미 화이팅! 윤보미 화이팅! 윤보미 화이팅! 다들 어딜 응원하는 거예요 지금? 자 모두 가능하겠다! 윤보미 화이팅! 우리 화이팅! 윤보미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내야 준비해 내야! 됐어! 앞에 앞에! 윤보미 화이팅! 와 잡았어! 잡았어! 고마워요 우리 팀! 빠졌어! 이야! 우리 다! 좋았어! 마녀들! 화이팅! 좋았어! 보미! 좋아 좋아 보미! 와 나 진짜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내가 잘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수비가 딱 받아주면 진짜 마음이 너무 놀고 부담됐던 게 같이 좀 부담을 나눠주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웠어요 윤보미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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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디건에 찍히지 않는 마구 오케이! 야 나이스! 야 잘했어! 나이스! 윤보미 화이팅! 윤보미 화이팅! 윤보미 화이팅! 윤보미 화이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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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볼! 나이스 볼! 윤보미 화이팅! 윤보미 화이팅! 윤보미 화이팅! 윤보미 화이팅! 무 hemosxes 완료는 우리 화이팅! 빠르게 Afroamp 운동을 고마워! teri when n2 윤보미 화이팅! 따라 미 Glue 이라마 Bundesliga coursport 배수 업무 쪽 레슨 тех spheres 쇼카! 3놈! 3놈! 오케이 오케이 헝! 헝! 안녕! 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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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성헝! 헝! 헝! 지금 잘 치고 있으니까 지금 좀 치게끔 고마워요! 이렇게 하는데만 더! 오케이 오케이 2명만 찾자 윤보미! 집중! 윤보미 집중! 할 수 있다! 연하시오! 파이팅! 3놈! 3놈! 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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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언니 쏘누요! 쏘누! 타임타임! 꼬미! 꼬미! 고생했어 아 끝났어요? 아 네 고생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사람이 원아웃을 잡으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어? 2바우트 되겠는데? 그래서 계속 기다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수 교체 타이밍을 지나서 이제 교체를 하게 되는데 그게 가장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화이팅! 도미 나이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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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하시고 잘하고 있어 아니야 조금 그래도 전보다는 부담을 좀 덜 내려놓고 즐겨보자 했는데 좀 많이 아쉬웠죠 항상 아쉬운 것 같아요 투수는 나 뭐하는지 모르겠어 너무 잘했어 스트라이크도 많이 잡고 떨렸지 근데 열받아 열받아? 응 안 들어가니까 공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 공이야 직구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오빠 그럼 나 커브 좀 알려주면 안 돼요? 커브 왜냐면 내가 생각해보니까 시도를 안 해봤어요 잘한다 달려주세요 예전에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게 나랑 더 맞을 수 있죠 에이! 오케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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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다! 서넌! 어스!어스!어스!어스!어스! 나이스! 민수 나이스! 러시아 러시아!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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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수 잘했어 잘했어 수수 나이스! 나이스! 파이팅! tan 러리! 같이 가자! 지현이 화이팅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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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숨겨놨네! 오, 뛰어 뛰어! 오, 그래도 공 맞췄어 어? 아, 너무 근데 빗맞았어 언니, 화이팅! 어? 언니 좀 뛰었다, 이거 언니 언니, 화이팅! 아, 나 진짜로 코스 너무 잘 쉬어 언니, 한 번 껴 주실래? 이거 언니 혼자 못해서 말이야 제가 해줄게요, 언니 미란! 어우, 자세 좋다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인경아 이 미트가 이게 낫지 않겠어? 손가락 하나 빼도, 손가락 하나 이리로, 이리로 빼도 하나 자, 타자 들어오세요 이거 약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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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민경, 힘내, 힘내! 민경이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내가 준비해, 내가!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주자 없잖아 주자 없잖아 야, 민경이 힘 좀 실어줘 어?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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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민경! 주자 없어, 주자 없어 이리 와 백토산 준비 쭈그러 앉아있지 말고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습니까?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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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오케이 잘했어, 좋아 오케이 와, 민경이 너무 잘했어 아, 나이스, 나이스 와, 잘했어 오케이 빨개요, 언니 얼굴 저 반정천이 있어 누구야? 어? 윤보미 윤보미가 있는데 누가 이렇게 치웠어? 윤보미가 있는데 윤보미 왜? 잘못 같아 진짜야? 뭐야? 나도 몰라 어떡해 나도 몰랐어 괜찮아, 괜찮아 좋았어, 그래도 네 덕이 내가 안전하게 앉았어 오케이, 오케이 부담은 사실 굉장히 큰 거 같아요 포스라는 자리가 하지만 저는 정선을 다해서 포스의 역할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공격 네, 네, 네 네, 네 마지막 공격이야, 마지막 마지막 하... 하... 시우코 파이팅 야시우코, 파이팅 escré Frank 가지 마, 가지 마! 강재영이랑 화이팅! 언니 화이팅! 자신 있게! 자신 있게 휘둘러, 휘둘러! 뛰어, 뛰어,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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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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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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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됐어, 됐어. 꼼꼼히 있어. 세입이에요? 세입, 놓쳤어. 나가요? 네, 두 명 타드러 갈까요? 한아! 우리는... 강소연 목소리가 안 나온다 아, 강소연!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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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어? 어? 아! 와, 됐어 됐어 끝났어 스테이크예요? 어, 스테이크 놓쳤어 역시 역시 강소연 실망시키질 않는구만 기량아 아까처럼! 아까처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신 있게 해 너 아까 다 맞췄잖아 높았어 자신 있게 해! 돌려, 돌려버려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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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괜찮아! 괜찮아! 자신 있게 돌려 파틴! 따라 가지마! 다Жnel아 잤아! 으아! 으엑! 오케이! 어어 Spec dé트! 우와 멋있다 좋다 시옥가 ğini 멋있어 오! Vol 잘했어, 잘했어. 이번에 도루. 이제 나가. 거다, 이제 나가. 아까 거기까지. 뛰어, 뛰어. 홈런! 지현아, 가자! 뛰어, 뛰어, 뛰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레이스, 레이스, 레이스! 레이스, 레이스! 나이스! 나 붙어있어, 붙어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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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로입니다. 넣어야 돼, 넣어야 돼! 오케이! 아, 잘했어, 잘했어! 태연이, 박아! 아, 들어가, 들어왔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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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는 원래 힘이 세니까 힘 있게 안 휘둘려도 돼. 우와! 우와! 그냥 건드려도 다 가는데? 고마워! 다 가는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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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얼른 나가 잘했어 잘했어 오늘 이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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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1점 1점 진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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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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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라는 게 또 상대 팀이 실수를 해서 이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운이 잘 따라준다면 충분히 뭐 승선도 있을 것 같습니다 6점 1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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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거의 3점 차이밖에 안 나요 3점 차이면 언제든지 진짜 따라잡는 점수 차이인 거 아시죠 우리가 역전이나 따라하자면 점수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제발 안타가자. 제발 안타가자. 아 괜찮아.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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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자신 있게 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잘한다. 자신 있게. 할 수 있어. 머리 비워 머리 비워 생각하지 마. 안 좋은 거 안 쳐도 돼. 갈아 갈아! 가자 가자! 머리 비워 머리 비워 거의 3점 차이밖에 안 나요? 3점 차이면 언제든지 진짜 따라잡는 점수 차이인 거 아시죠?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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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웃만 안 당했어도 안타 하나만 쳤어도 따라잡을 수 있는 점수인데 아 고생하셨습니다 어우 죄송해요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어딘가 지금? 아 여기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고 아주 즐거웠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다 열심히 진지하게 잘 해줘서 너무 고맙고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아예 없진 않거든요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이렇게 경기를 했잖아요 네! 일단은 뭐 저번 경기보다 훨씬 낫고 정말 좋았던 점이 단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정말 서로가 못하면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런 모습이 잘 되기 때문에 오늘 저만큼 또 점수도 난 거고 그래서 다음 경기에는 이거보다 분명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손짓점 낼 때부터 너무 짠해가지고 아 맞아요 너무 기분이 아 너무 좋았는데 우리 선수들이 자기 포지션에 서서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모습이 이제는 처음에 그 오합지졸의 그 팀이 아니고 지금은 마치 진짜 선수들이 된 것 같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았고 오늘 너무 좋은 모습을 많이 봐서 다음 게임 때 우리가 진짜 확실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매니저 저는 사실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뭐야? 어? 뭐요? 우리가 딱 석섬만 더 했으면 이기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다음 경기에는 이 석섬 채우라고 아 뭐예요? 이게 뭐예요? 눈에 좋은 루테인 에스테리가 들어있는 루테인! 루테인 에스테리가 들어있는 눈에서 찾은 루테인! 그치 그치 실제로 야구 선수들도 많이 먹어요 맞아 선수들이 먹는 거 눈이 중요하거든 눈이 중요합니다 눈이 아! 눈이 좋아졌어! 진짜! 눈이 좋아졌어! 아! 얼룩말이 먹는데 얼룩말! 얼룩말이다! 얼룩말이! 얼룩말이야! 눈이 좋아졌어! 얼룩말이다! 아 눈이 좋아졌으니까 오늘 경기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녀들 파이팅하고 갑시다 주전! 자! 마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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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와 멋진데?! 내가 눈물 날 것 같애 저거 고기 앞에서 막 어쩔 줄 모르죠. 와우 고맙습니다. 오늘 잘했고 그런데 기량이 정말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기량이가 많이 늘었죠. 기량이 많이 발전했다. 그리고 자 내가 마녀들을 그러면 뭐 할까? 파이팅 할까? 자 마녀들. 파이팅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했어. 짠. 민수야 많이 먹어라. 고기야 맛있지? 네. 고기야 맛있지? 고기야 맛있다. 고기야 맛있다. 고기야 맛있다. 고기야 맛있다. 한 입만 크게 먹으면 이긴 거지? 한 번에? 응. 나는 지금 작품을 만드는 한 예술가를 보는 것 같아. 이렇게 한 와자고 그러겠다. 들어가도록. 아주ONEY로, ensures. 이게 좀 크다. 이렇게 크다. 어 배추 때문에 그래. 나 이겼지? 아 배추나무 나도 튀게 여긴 높게 쌌고 여긴 넓게 쌌 그래 누가 쉽게 넣나? 자 아니 빨리 이제 소화시자 하나 둘 셋 우와 이거 들어간다고 우와 이거 들어간다고 아 여긴 약간 불안했어 맞아요 민경이 승 여기 막 해냈어 막 물 나오고 난리 났네 끝까지 먹어야 돼 나오지 말고 음 되게 맛있어 이기수가 없네 이기수 없다 입이 작아요 뭐 어때요? 느낀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소감 제가 진짜 야구하는 분들을 이렇게까지 존경스럽게 생각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감독님 소친분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중계 야구를 보면은 되게 테니스공 잡듯이 쉽게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운동인지 몰랐어요 진짜 난 진짜 어떻게 하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푸른 인생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언니 이게 신기하게 된다? 그쵸? 안 될 것 같으면 된다? 뭐 하면 되긴 하는데 그 순간 너무 힘든 거지 그 순간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막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어 근데 언니 조금만 천천히 와 좀 뒤에 와 아니야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더 아니야 내가 여기서 아프다고 내가 빠지면 안 되지 단체로 하는 건데 라는 그런 마음이 조금 더 많이 생긴 것 같아 근데 그런 게 내가 힘들어서 포기할 수 있는데 옆에서 동료들이 끌어주면 조금 더 할 수 있는 거야 맞아요 이만큼인데 아 나 좀 더 해보자 좀 더 해보자 좀 더 해보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동료들이 필요한 거 같아 그래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뭐 되게 외로웠어요 솔직히 친구 한 명 없었고 내 속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여기는 팀이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솔직히 몸이 되게 힘들었는데 제가 좀 과부하를 줬거든요 제 몸한테 너 너무 걱정이 많아 네 근데 막 너무 그렇게 걱정해 주시니까 그게 되게 낯설면서도 힘도 나고 되게 따뜻했어요 우리 정말 너 걱정 많이 한다 진짜요? 너 왜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운동을 하냐 근데 언니 그거는요 내가 우리 팀에 민폐가 되기 싫어서요 그 얘기를 하는데 되게 되게 미안한 마음도 되게 많이 들었던 거 같아 수지가 그렇게 노력하는데 나는 오히려 노력을 그만큼 못하는 거 같아서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자기가 민폐일까 봐 매일매일 운동을 가고 이런 모습들이 아 조금 네가 너를 조금 낳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 우리는 같이 하는 거잖아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잖아 응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아니 나보다 너무 뛰어난 우리 멤버들이 이렇게 본인을 자책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부끄러워서 어머 어머 무슨 소리야 저는 항상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저한테 감독님이나 코치님이나 팀원들이 얘기해주는 잘한다가 진짜로 잘해서가 아니라 네가 하는 능력치에서 잘하는 거니까 뒤처지지 말아라고 이렇게 끌고 가주는 잘하고 있어 충분해 지금 충분해 진짜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지영이 얘기를 듣고 생각한 게 나도 나 똑같은 걸 느끼거든 너만 생각이 아니야 뭔가 이 안에서 기적을 만들고 싶은데 마음은 너무 굴뚝 같은데 다들 개인적으로는 내가 여기까지인가 나라는 사람이 더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이거를 이겨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다 이 선수들 얘기 들으면서 솔직히 나도 약간 울컥하고 짠했던 게 민폐된다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것도 저도 사실은 이제 은퇴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은퇴를 딱 결심한 계기가 그거였거든 이제 내가 팀에 항상 잘한다는 소리만 듣고 살다가 다 울어 울음바다야 왜 울컥해요 울컥 어느 순간에는 이제 그런 소리가 점차 줄어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이 팀에 내가 좀 민폐가 되는 것 같고 우리 팀에 내가 부담적으로 존재가 되는 그런 기분 그래서 아 이제는 그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이 아까 선수들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진짜로 이 팀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한다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뭔가 내가 은퇴할 때 그때 마음이랑 좀 뭔가 이 오버랩 돼가지고 좀 짠했었는데 또 그 덕분에 내가 은퇴하거나 은퇴하면서 잃었던 야구에 대한 열정이 좀 다시 생기더라 그래서 나도 더 열심히 가르쳐주고 싶고 안 다치게 해주고 싶은 마음 아니 착한 감독님 때문에 어? 악영마뚜라고 보냈더니 둘 다 착한 사람이면 어떡해요 어? 둘 다 여리면 어떡해 아니 근데 저희가 어쨌든 최종이 남자 사회인 야구단이랑 경기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좀 나는 많이 겁이 나요 그래도 나는 희망은 있어 확실히 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일단 할 때는 무조건 이길 수 있다 그럼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 맞아요 아 이 드라마 너무 재밌네 큰일 났다 끝까지 봐야 되겠네 마지막 날은 정말 즐겁게 야구를 하면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해피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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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마녀들 화이팅 선 높이 날아 붕괴처럼 빠르게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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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엄마야 불가능이라고 생각했죠 잘했어 윤경호 보여줘 보여줘